영상을 꺼놓고 필보도 이거를 심고 있는거 있죠? 정신이 깜빡깜빡한다라 물이 이쁘게 들어야 구경도 좋고 잘한걸텐데 그죠? 물이 이쁘게 들어야 구경도 좋고 잘한걸텐데 아 날씨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고 온 이런 날씨는 컨디션이 다 안좋을수 없는 세계야 좀 뭐라더라 내 일렬로 하는거 아닌데 5분만 엉덩이 맞자 하나 둘 세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잔 이렇게 하려고 했던거 아닌데 뭐니? 유리 좀 더 가고 유리 좀 더 오고 이건데 손 많이 들어가는게 유분이에요 유분이 많이 들어가네 국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국이 또 시켰다니까 한 번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썰어주고 콩나물 소금 고기 소금 소금 고기 굴 노릇노릇 소금 소금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반반단 반반단이 아니고 꽁단다 꽁포도 끝 끝!